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땅입니다 11월 9일 치킨 5마리 당첨자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구독을 누르셔야지만 여러분들 당첨이 되구요 아래 소리를 듣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도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네 문제 영상 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종류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뿅